자 이 시사 문제 중에서 이번에는 이재명이 하고 다음에는 누가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대선 이전에 확정해서 정치사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이거는 당위론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재명 친위부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개개 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 오늘 중앙일보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이 늦어지게 되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재명 친위부대 생각은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대혼란에 빠지든 말건 그건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떻든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들어야겠다. 이거 외에는 딴 거 없는 겁니다. 판사를 금박하든지 검사를 탄핵하든지 깽판을 치든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든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조선일보가 외치고 중앙일보가 외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대통령을 만들고 우리 세상을 이제 만들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엊그제 여러분들 조사한 바와 같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78%가 되지만 가능성이 꽤 높다 하시는 분이 18% 정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현실론과 당위론의 대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불완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뭐 옳은 것 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한 4, 5년 정도 되돌아보더라도 마땅히 하는 대로이면 세상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당위 대신에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아주 멋진 글을 썼네요. 당대표 결사 옹의 정신. 첫 번째는 원래 이화영 씨가 이실 짓고 대북 송금 사업에 대해서 그냥 털어놓고 그다음에 형량을 조금 이렇게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부인 되신 분이 야단 법석을 지어 가지고 이화영 씨가 결국 입장을 선회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자신이 벌을 다 받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명권을 행사해서 이화영 씨를 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 지금 진중권 교수의 판단입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베팅한 방식이나 이화영이 여러분들 베팅한 방식이나 전징산이 베팅한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베팅을 한 것이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동중과 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반대쪽을 선택한 거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진중권 교수 이야기는 이화영 씨를 대변하는 변호인들도 다 인정한다 이야기죠. 법리적으로 이화영에게 여러분들 유죄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동전의 양면관계처럼 이재명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 국민들도 대북 송금을 이와영 평화 전 부시장 여러분들 유죄인데 수혜를 받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무죄라는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개판이라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화영 씨의 재판부가 이화영이가 여러분들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나 이재명 친위부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법정 바깥으로 끌어나가는 겁니다. 사건을. 현재로서는 법정에서 이화영 유죄 이재명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재판을 법정 바깥으로 가져 나가는 것뿐이다. 진중근 교수하는 이야기나 대부분 여러분 양식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꼭 같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씨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친위부대 즉 더불어민주당은 1심 단결해서 단결해가지고 국민이 아우성을 치든 언론이 뭘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법정 바깥에 투쟁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묵사발로 만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결코 관찰하거나 목격할 수 없었던 일을 볼 겁니다. 공당이 얼마만큼 깽판을 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재명 친위부대가 앞으로 승리할까 어떤 식으로 깽판을 칠까 이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전 포인트의 상당 무게 중심은 4월 10일 총선에서 결판이 난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4월 10일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사건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완전히 털어버렸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진로를 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0일 총선 전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많이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비롯해서 다 그냥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을.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헌당규를 여러분들 바꿔가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여기도 당연하게 대권 후보하고 당권 대권 그다음에 후보하고 당권 진 사람하고 이런 불리한 것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 법률 개정안이 지금 여러 건 나왔지만 현재 검찰 문제가 아니고 판사 문제지 않습니까. 법원 문제. 이제 판사가 판결을 1심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판사를 탄핵하든지 끄집어내리든지 아니면 린치를 가하든지 별수가 다 나오겠죠. 아니면 뭐죠. 그냥 린치를 가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진중근 씨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중근 교수. 한때의 자유주의 정당이 이렇게 대표 1인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대표를 결사 옹회하리라. 개딸 백만이 총폭탄들이라. 이재명 대표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특히 이화영 재판은 자폭 용사가 되자는 어느 전체주의 국가에 섬뜩한 구호를 연상시킨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한국이 다 놓친 거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지금 한쪽으로 가는데 뭐 여기 진중근 교사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순한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뿐만 아니고 그 당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진중근 교수는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기소, 검사, 탄핵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그것으로 모자랐던지 아예 법 왜곡제를 만들고 이 대표계 유죄를 선고하면 판사까지 처벌하겠다는 그런 금박이다. 이 모든 집단적 관계에 나름 합리성이 있다면 어차피 그들에게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 모든 리스크의 종합적 해법이란 것이다. 지금 재판을 받는 척건들은 중행을 피하지 못할 터이고 대통령이 된 그의 사면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목표로 지금부터는 정치 시계의 모든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다 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근거이자 기반은 4월 10일 총선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아쉽게도 그쪽에서 200석을 못 넘기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지만 제가 볼 때는 200석을 얼마나 넘길 수가 있었는데 왜 안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100표 이름 훔치나 200표 훔치나 훔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대다수 한국의 국민들은 심각하게 안 느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나라가 박살이 난 겁니다. 요질이 된 거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차례로 대통령이 되어 서로 사면해주면 풀릴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이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이재명 친위부대가 사는 길이다. 아주 착하게.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 아주 스마트합니다. 글을 아주 맹악하게 쓰지 않습니다. 빙빙 이름 둘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출마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출마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오면 되니까 국민들이 따로 관계없이 선거는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들어가는 겁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대표 일인을 위한 입법을 하는 것으로 전략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수십 년 전에 한국을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천초목이 아마 떨겠죠.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야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수십 년을 집권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외쳐도 다들 침묵해가지고 이제 뭐 아우성 치겠죠. 유권무죄 유권무죄 익숙한 미래 전망과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수의 여러분들을 침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의 결속력이 있는 그리고 이익이 크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파워를 쓰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집권할 때 이러면 다수가 여러분들 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친위부대가 다 히틀러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렇게 여러분들 벌어진 겁니다. 다수는 대부분 다 무관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다 후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서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진중근 교수의 칼럼은 대단히 예리하게 지적한 겁니다. 선거 문제만 빼고 그러니까 그거가 또 비나하실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침묵한 거니까. 결국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다음에 조국이 대통령이 되고 그 시나리오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변질되고 이런 차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이제 이 친위부대가 결사재앙을 할 건데 그런데 이번에 조금 그쪽 사람들이 조금 불리하게 된 것은 판사들이 도망가는 판사들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판사들 가운데서도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뭐 사람들 생긴 수만큼 사람들이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영장 청구를 못하겠다 해서 도망가버리는 친구도 있고 뭐 미적거리는 친구도 있고 그런 판사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번에 이화영 씨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때린 이런 판사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근래에 보기 더문 정도의 그런 기백이 있는 분 같은데 그분이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대북송금 관련 사안들도 맞게 됐네요. 이화영 중형 선관 판사가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위부대가 더욱더 각성해서 이러면서 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행사 11부에 배당됐고 바로 이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에게 진역 9년 6월을 선고한 그 재판부다. 그 재판부가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네요. 재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참 사회가 이렇게 어시시한 분위기 속에서 이화영 씨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중형을 때리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구체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외국한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렇게 세 개의 여러분들 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되니까 이 신진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훤히 다할 거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 2월에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되기도 했지만 수월지방법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재판장 2년을 채운 신부장판사의 유명을 확정했고 이번 경우도 사건은 전산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된 것이지 어떤 다른 일체의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벽형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벽형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정교사 대북손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여러분들 이 재판을 결국은 넘고 넘어서 대권을 이름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투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약 3년 정도가 남았고 이 3년 정도 사이에 이재명 당 대표와 더불음주당이라는 이재명 친위부대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법 쪽에는 신부장판사 쪽에 이런 사건이 배정됐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흔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복습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심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1심하고 나면 또 2심에서 또 이제 장시간 걸리고 또 대법까지 가게 되면 3년이 훌쩍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거나 사건 관할지를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 어떻든 간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사건을 재판 과정을 이제 미룰 수 있는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겠죠. 본인들은 이제 어떻든 간에 입법 권력을 지금 장악한 상태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마 다 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검사단액 그리고 판사단액 판사단액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단액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행사 11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판사단액 판사단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 왜곡제 판사검사단액 수축 판사선출제 뭐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본인들의 집권을 위한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뭐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대부분 다 뭉개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법 왜곡제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판사단액까지 걸은 민주당 이재명 방탄입법 쏟아내다. 이게 중앙일보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의외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6%지만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서 16%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친위부대의 소위 능력을 높게 평가하실 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6%나 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 의견을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민감한 부분은 제가 지워버리고 우리나라 자유 우파들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82%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여러분들 좀 잘못됐네요. 이게 컴퓨터가 좀 잘못됐는데 72%가 안 돼요. 82%가 아니고 지금 정권도 결코 국민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비겁한 데다가 사악화까지 해서 절대로 정의를 실현할 생각이 없는 정권입니다. 수많은 고발에도 검찰이 기소도자 하지 않는 부패범죄 사안이 수두룩합니다. 누구는 눈알만 굴릴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 야당을 어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의 표를 던진 분인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낙관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결된 소수의 이재명 친위부대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한 70% 이상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16% 가운데 몇 사람이 남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재명의 파워 인정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단히 현실주의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위를 이야기하죠. 세상은 선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악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의식 세계는 그렇게 지향을 하더라도 현실을 볼 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현실주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속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뜨릴 것인가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전망에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선거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의 여러분들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은 아이 그게 아니고 다음에 잘하면 된대. 다음에 어떻게 잘할 건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잘하면 된다. 다음에 언제 있는데.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이제 앞으로 한 3년 남짓 남은 시간 동안은 이재명 친위부대와 그 다음에 국민들의 대결 구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현재로서는 그 양반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양반들은 모든 것을 목숨을 걸 정도로 본인들의 이익이 많은 겁니다. 일단 이재명을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들게 되면 수십 년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이익에 반응하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이 크게 직결되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죽어나겠지만. 그러니까 결속돼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린 소수하고 개개인 함께 크게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화제 좀 바꿔 가지고 이 의정충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부가 이제 계속 초강경책을 쓰는 거죠. 초강경책을 쓴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기대한 대로 그렇게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공의만 어떻게 하면 다 여러분들 임무가 완성될 줄 알았는데 병원 경력난이 생기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반발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까지 하겠다고 하고 대충 얼르면 전공의들이 듣고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거의 돌아오지 않고 전혀 처음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병이 걸렸을 때 병이 잘 안 잡히면 계속 강한 항성제를 투입하는 것처럼 이제 강경책을 쓰다가 그게 안 되니까 초강경책을 쓰고 그게 안 되면 초초강경책을 쓰고 그게 안 되면 트리플 초강경책을 쓰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쪽도 좀 당황할 겁니다. 야 이렇게 전선이 전공의들하고만 붙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선이 계속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환자들까지 이제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비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점점점점 더 실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그거는 신문을 보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여론이 어떻게 이러면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의대 교수들을 보시게 되면은 의대 교수들 전면 휴진하더라도 휴진 조정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휴진까지는 여러분들 이를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휴진이 공식 승인된 사례는 아직 없고 그리고 진로 일정을 조정하려면은 연차와 보충진료계획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병원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병원장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이제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푸른색 병풍 모양의 옷을 입은 지금은 이제 하도 비난을 박민수 차관이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박민수 차관이 텔레비전 같은데 안 나오죠. 이분은 아마 정책실장인 모아입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일방적 진로예방 예약 취소는 진로 거부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로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전병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조실장하고 같은 분 같아요. 한 3인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검지하는 진로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과대학의 진로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환자가 집에 있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무튼 간에 보시게 되면 세브란스 노조는 또 의사들 병원 지켜라. 휴진으로 파생된 업무를 우리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간에 의료계에서는 진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휴진 결의는 선언적인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정부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휴진하는 것 자체를 의료행위 거부로 보고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남긴 의견을 쭉 보면은 대개 보면 한 60에 70% 정도는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의사분들을 나무라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초창기에 비해 가서 정부를 질타하는 내용도 꽤 많아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일사분란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두 다 정부 측이었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은 K님께서 정책당국자들이 딱딱할 겁니다. 전공의들만 가운 벗을 때랑은 차원이 다를 겁니다. 제가 예측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소위 2천명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급속히 올리는 이 방안을 밀어붙였을 때 대통령이 판단하는 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보건복지부 고위직들은 전공의 문제만 해결되면 제압할 수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착오였던 거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의료현장에 돌아가게 한 의사분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입니다. 의사들이 참을 만큼 참다가 진로실을 비우는 겁니다. 의사를 이지매한 언론과 국민들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찬반이 나누어집니다. 절반으로. 찬성 7명 반대 8명.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찬성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이 살이 분별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나버린 겁니다. 물론 진로 거부 의사는 전부 매너 취소시켜라. 정부 입장에 철두출명이 여러분들 두둔하시는 분들 계신데 과거 같으면 14명이 전부가 다 찬성에 들어가야 될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7대 7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실상을 국민들이 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선회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여론조사보다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C님은 정부 입장을 옹호합니다. 말로 뻥치지 말고 그냥 사법 조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S님이 아주 시니클하게 그렇게 비웃는 겁니다. 이제 전공의들만 여러분들 무슨 명령서 하달하지 말고 국민들에게도 건강유지 명령서를 하달해라. 환자들에게는 병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리고 조롱한 겁니다. 3대 2가 나온 겁니다. 찬성 셋 반대 둘. 여러분 이게 찬성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게 의견이 두 명 세 명 나온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정부가 일방조롬도 언론들을 통제해 나갈 수 있고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부 입장하고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정부 당신들이 접수받고 진로해라. 남들에게 해라 마라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해라. 잘난 정부야. 앞으로 의료 대란 최소 10년 이상 간다. 당신들이 내일모레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14명이 찬성이고 5명이 반대입니다. 이게 뭐냐 하는 게 사람들이 실상을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이더 마크로 찍힌 겁니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줄창하는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뭡니까 주홍 글씨가 찍힌 겁니다. 아이님은 음정대응 그게 뭐죠? 듣긴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11명인 겁니다. 11명이고 반대가 4명이란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희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 보시죠. 이 제2님은 의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호구냐? 9대8입니다. 처음에는 천부가 다 호구의 의사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제2님이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직접 진로를 봐라. 그럼 해결되겠네. 11명이 찬성이고 5명이 반대입니다. 조롱은 하는 겁니다. 문제를 너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진행하면서 댓글 남기신 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 남기신 분들도 잔반이 나누지만 처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시인님의 무슨 플로레트리아 혁명도 아니고 만만한 의사들을 악마하고 여론을 등에 얻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가? 플로레트리아 독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나는 의사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의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19명이 찬성이고 18명이 반대니까 찬반양론이 비등하지만 과거 같으면 19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회를 집행해라. 이 뭐 같은 정부야. 9대9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총선 이전에 그 여러분들 파격적인 의과대학 정원지 여러분들 학대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고 나왔겠죠. 한 방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한 실책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톤다운하고 조금 증가시키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25년만 여러분들 조금 올리고 그 다음 2026년도는 한 6, 7개월 정도의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결정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고집이 센 거죠. 이 고집 뒤에는 윤 대통령의 고집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심기를 건드리지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확산이 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황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평행선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문제 들고 나왔을 때 처음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 3개월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고 하니까 청부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아니 근거도 없이 뜬금 없이 2천명을 왜 증가시키냐? 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진도가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여기 이제 의사협회가 17일, 18일에 의료 거부를 실행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으로 최종적인 의료계 입장을 개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공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분이 우린 의료계의 단일 창구로 삼아서 의사협회가 집단 휘전 이전에 요구안을 낼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네요. 의협과 전국 교수협회 그리고 전공위협회 등이 4차 연속의 일을 개최해 가지고 정부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 휘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 휘진 이전에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윤 정부의 그동안 사퇴처리 방법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경직돼 있습니다.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자기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뜻이 보이고 있는 양보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게 아마 윤 대통령의 포지션일 겁니다. 그냥 처음 정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의 입장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보가 알리지면서 여러분들 사실과 좀 다르게 되면 타협을 해서 서로가 맨을 세우는 선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사퇴 해결을 위해 의협과 의사협회와 타협을 하셔야 되고 이날 연속해 있는 의협회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공보이사, 휴진에 동참하신 분들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의료계의 최종안을 정부 측에 제시를 하겠는데 오늘 저녁 별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보이사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받아들일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왜 이야기 드린가 하니까 다음 주에 집단 휴진 삭대를 막으려면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한 의대 2천명 정원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명확한 요구안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계획이 아니고 2천명 정원정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취해달라 그걸 수없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의사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2천명은 빼고 협상하자는 정부가 대화 안 하고 공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 이제 의료 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여러분들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인 전공의들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 박단치가 지금 전공의 대한전공의 회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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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나오네요. 대한전공의 회의의 요구안은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의대 정원 2천명 계획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사수 측정을 위한 추계기구 설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먼 거 아니까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것을 양보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천명 정원을 하는 거가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이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주장해 오시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도 얼굴을 세우고 의사들도 이런 좀 양보해 가지고 정진적인 여러분들 증가 방안으로 나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공의 협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2026년부터는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나가면 다 여러분들 문제가 좀 해결 수습책을 맞이하실 거 아닙니까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과학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 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 정부의 일과까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대체로 수긍을 하거든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야 진로 거부를 하는 이런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들을 비난하겠지만 환자들 피해가 누적되고 하면 결국 화살이 이러면 대통령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참 이 보시게 되면 검사는 검사 같아요 검사 참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의사분들이 여러분 의사분들이 세계가 좁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학에 계시는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그 부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다람쥐 최바끼듯이 살 겁니다 병원하고 집하고 병원하고 집하고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론전에서도 많이 밀리게 된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료들은 언론을 동원하고 어떻게 여론을 만들고 하는 걸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의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의사분들을 그냥 악마로 만들고 할 때도 참 내가 생각할 때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놀아나니까 항상 놀아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의사분들 세계가 굉장히 간단하고 환자 진료하는데 거의 여러분들 다 주력하는 분들이고 개원이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인간강의가 넓은지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뭐 의대 교수님들은 그냥 최바끼들 그만큼 여러분들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유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공의 협의의 7개 요구사항 가운데 첫 번째는 의대 정원 2천명 계획과 필수 의료팩기 전면철에 둘째는 의사수계 추계기구 설치입니다 정부가 정원 2천명 정원을 조정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절반 절반 정도로 나눠지네요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보시는 분이 47%고 2천명을 좀 조정하는 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은 한 50%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 정부가 좀 탄력적으로 이번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겁니다 한 50% 정도는 상황이 이렇게 꼬이면 꼬일수록 정부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타협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러신 분들이 50%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윤 정부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하단에 여러분들 글을 보니까 욕한 거 다 빼고 윤 대통령은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멘붕에 빠질 것입니다 대학병원이 몇 개 무너지면 만사가 귀찮아질 겁니다 찬성이 10명이나 되는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 옹호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익단체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 않은 부패한 사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혼란과 불법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될까요 민주라는 맹목으로 지옥행열차 달리는 미래를 봅니다 의사분들의 반발을 이익단체의 이름은 반발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2님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멍텅구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를 나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자 갯을 떠난 의사들이 면허 반납하시어 환자 먼저 위하고 탐욕에 눈물지 않은 인격이 성숙한 의대생을 대폭 정원하기를 국민은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50% 정도는 정부를 옹호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윤 정권이 사는 길입니다 감당 안 되는 짓을 했고 의대생과 전공의 허트러짐 없는 행동과 복귀 조건 때문에 절충 안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재검토 아니면 의대생 유급과 전공의 포기 둘 중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로 하든지 아니면 의대생들이 그냥 휴학하면 받아주고 전공의들은 오면 받아주고 오지 않은 사람들 행사처벌 없이 그냥 자기 길 가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윤 정부가 좀 합리적인 그런 대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아무튼 간에 살면서 이런 판단이라는 것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한 그런 자세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2천 명을 여러분들 매년 2천 명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너무 위험한 일이면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하고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참 어렵죠 지금이라든지 정부가 조금 이렇게 상황이나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보면은 무슨 쿠팡에 1,400억을 때렸네요 대단하네요 쿠팡 이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여러분 적자를 하다가 이제 겨우 이익을 남기기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알고리즘 조작으로 걸었네요 그러니까 하도 조작에 민감한 사회가 돼가지고 아니 여론도 조작하고 선거도 조작하는데 이제 또 알고리즘도 조작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공정위가 여러분들 천억 이상 정도 되는 벌가금을 때리게 되면 대부분 기업들은 대들지 않죠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공정위를 비난하는 조목조목 반박문을 썼네요 참 공건력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그냥 때리면 한국 기업들은 그냥 맞았는데 보시니까 공정이 알고리즘 조작 쿠팡 철퇴 1,4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때린 겁니다 이제 기사만 보게 되면 아이고 이 쿠팡 애들 정말 잘못한 일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도 요즘에는 공건력이 여러분들 그렇게 신뢰가 없으니까 제가 기사를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1,400억이나 여러분들 과징금을 때리냐 이건 아마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공정위가 이기겠냐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눈에 콱 들었던 것은 하도 조작을 많이 봐 놓으니까 알고리즘 조작 이 이야기가 눈에 떠오른 거죠 쿠팡도 이제 플랫폼 기업인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다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조작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통제하거나 여론을 만드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냥 플랫폼만 여러분들 알고리즘까지 조작하게 되면 그냥 특정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보니까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그리고 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허위 댓글을 여러분들 게재했다 이렇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 보셔가지고 거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마존도 자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마존 브랜드가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그런 브랜드일 겁니다 생필수품 중에서 많이 팔리는 것은 OEM을 받아 가지고 자체 브랜드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팔리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점점점점 넓어지고 아마 이번에 쿠팡이 쿠팡의 pb라고 하죠 자체 브랜드 상품을 좀 상단에 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처벌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부분이 떠오르렀죠 여기 보시게 되면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위에 고정 노출하고 임직원을 통해서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월적 지비를 활용해 가지고 자사 생산 상품들을 밀어줬다는 거거든요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게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본인들이 영업을 올리기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좀 미는 것은 앞에 하고 그러니까 그 구글도 다 여러분들 스폰서 때 돈을 많이 주는 순서로 앞에 올리잖아요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 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서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했다 우월적 지위 남용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런 과징금을 때리게 되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좀 조용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 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는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의 차고적 발상이다 이렇게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쿠팡이 여러분들 엄격하게 반발하네요 공정위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로켓 배송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우리가 그동안 물류비를 얼마나 투자한 줄 아냐 이렇게 쿠팡이 공정위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쿠팡 측 주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대종이 아마 소비자 이런 학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 같은데 소비자 기만 피해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자사 브랜드 제품인 pb상품의 상단 배치가 어려워지면서 값싼 가성비 제품을 빨리 사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것이다 아직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경쟁당국이 공정위가 pb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한 순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공정위가 배송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건 같네요 이런 조작이나 단속하지 말고 다른 조작이나 좀 열심히 단속하면 좋을 건데 보시게 되면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 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기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업계에서 이제 불평들이 들어갔었겠죠 공정위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고 관료들이 하는 걸 별로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하는 거가 기존 업체들이 로비를 했을 수도 있겠고 불평을 이야기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소비자학 전문가처럼 PB 상품을 상단 배치하거나 이런 것은 기업이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아마존 이름 영업을 하는데 온라인 매장에 어느 상품을 먼저 여러분들 올려줄 것인가 하면 기업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월적 지위 남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구글 들어가게 되면 스폰서가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주는 순서대로 위에 올리잖아요 아마 네이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고리즘 조작에 눈이 확 띄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니까 좀 그런 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뭐 천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기존 업체들이 불평을 많이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하셨는데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자주 소개하는 작가인 이응준 작가가 조선일보이도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글을 씁니다 글이 좀 난해하고 그러나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어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에 대한 주변 분들의 답을 질문을 받고 본인이 이제 또 그런 생각을 정리했는데 결론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해결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런 상당히 어려운 글이네요 이 밀란 쿤텐다 쿤데라의 느림이라는 그런 글을 처음에 소개하고 최근에 누가 나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졌는데 뭐 자기가 답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분이 던진 이야기를 자기 함께 던질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범법자들이 뭐죠 국회를 할부하고 온만 것들을 다 조작을 하고 이런 여러분들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질문을 던지시기에 이 퓰리처상 수상자인 소스카 윌리엄 스타이넌의 보이는 어둠 우울증에 대한 회고 이 책은 아주 짧은 책인데 한번 읽어볼 만한 이제 이 책은 본인 자신이 이제 우울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몇 번이나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미국에서 아주 탑되는 그런 의과대학 의사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작가가 자기의 환자이자 소설가로서 경험한 우울증 극복기에 대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자신의 그 내용을 정말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가물가물한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대개 알코올 같은 것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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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다가 이제 알코올을 좋아하게 되고 알코올을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기분의 기복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집안 내력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울증에 갇혀가지고 자칫 잘못했으면 스스로는 목숨을 끊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이분을 살아남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맨 처음 하는 것이 집에서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를 지아두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자주 언급하는 것이 자본주의는 중독을 통해서 돌아가는 체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좋은 중독이든 나쁜 중독이든 간에 중독은 굉장히 겁난 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사는 모든 종류의 회사들은 고객들을 중독시키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중독에 걸려들지 않게끔 저는 집에 알코올이 일체 없거든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까 유혹에 그 유혹이 알코올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래서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와인도 여러 개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절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깐글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중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게 윌리엄 스타이너의 보이는 어둠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지금은 뭐 거의 술을 내가 손에 안 대죠 그러니까 날씨하고도 좀 많이 관계가 되고 울적한 기분은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생산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작가가 좀 우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울증이 블랙홀 같은 미로인 까닭은 인간 존재가 원래 그러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세상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불완전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때로는 강한 존재일 수가 있지만 그리고 기분은 항상 업다운을 반복하게 되고 좋아하다가 또 여러분들 힘들어하다가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된 거예요 33살이면 아주 젊지 않습니까 기분 주체가 잘 안 되고 상황을 매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대중들의 지탄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이렇게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취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그런 주기두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작 사기 허위 무고 가짜들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말끔한 세상을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물론입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훌륭한 세상을 지향해야 되지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엉망진창 난장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실 때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고 제가 제 자신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다 모여가 만든 세상이니까 한국 사회가 엉망진창일 수도 있고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다 이야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사회 현안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의하고 사악하게 돌아가더라도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인간 자체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세상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엉망진창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울증을 경험하고 존스 홉킨스 여러분들 의과대학에서 교수들 앞에서 강의한 이 스타일러린이라는 소설가의 해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무조건 견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죽는 것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세월이 가기를 가도록 내버려 두고 견뎌내다 보면 터널의 끝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사그라진다는 겁니다 이 이영준 작가의 부친께서 살아생전에 이영준 작가에게 한 이야기의 정답인 거죠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의외로 사람이 해결한 일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한국 사회에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민감하게 느끼신 분들은 너무 여러분들 좋은 그런 생각할 거리를 이영준 작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인간이 불안전함과 마찬가지로 사회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움과 훌륭함과 아름다움과 선함이라는 것은 추구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살이는 본래 혼란스럽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란 것은 기다리고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하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회의 몸을 발을 딛고 그 사회를 정화하게 해서 노력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건 선택하는 거다 각자가 본인이 도저히 그 인간들하고 꼴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면 사회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읽는데 오늘 대만의 여러분들 장제스 총독 장제스 총독의 정손자가 화가가 됐네요 장제스의 정손자 첫 한국 개인전 한번 가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집이 정치인이고 군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 오름 내림이 심했죠 아주 명언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싫어서 동물을 그린다는 거죠 얼마나 학을 뗐으면 인간이 싫어서 동물을 그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장제스의 정손자 대만 작가 데모스 치앙 화이트 스톤 갤러리에서 이름 들리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그립니다 저는 동물은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좋아하지 않고 비즈니스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 정치 비즈니스 모두 거짓말이 넘쳐나고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동물을 그린 것은 인간이 싫어서 동물을 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네요 여러분 오늘 짧은 우리 이영준 작가의 글이지만 우울증을 경험해 듣건 소설가가 쓴 자전적 글은 에세이죠 강의록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준다 사람 사는 곳이 본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치니 부대니 딸개니 개딸이니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페르키나님께서 명언을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점점 싫어집니다 싫어지면 뭐죠 거리를 좀 두고 사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완전히 삶에 대해서 정나미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여기 결론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도 부조리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원히 고칠 수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거리를 좀 두고 살 것이냐 직접 개입해서 고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냐 그건 각자가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소란스러운 세상이니까 옳지 않은 일이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을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범람하니까 옳은 일이 뭐냐 이야기죠 현대법의 여러분들 소위 시원에 해당하는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에 만들어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현대 서구법의 이름 모법이고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이 여러분들 기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쉬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쓰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게 광고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 책을 여러분들 어제 읽다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에 관한 내용이 266쪽에서 267쪽에 나와 있네요 이 소위 유스티니아누스 법이 현대 서구 문명 뿐만 아니고 현대문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김동주 교수의 글에 나오는데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기원 후 482년에서 565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현대의 법은 근대 유럽의 법에 기초하고 있고 유럽 법은 바로 529년에 제정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현대 문명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법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로마법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여기 보면 재산권에 대한 보호 여성에 대한 보호 개론에 대한 보호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참 읽으면서 1조를 보게 되면 법의 원칙은 바로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에 관한 지식이고 그리고 법의 원칙은 정의와 불의에 대한 지식이다 너무나 사회가 혼탁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법의 원칙이란 거 아닙니까 제2조를 보시게 되면 법의 원칙은 바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 것이고 모두에게 자신들의 몫을 주는 것이다 이게 정의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사의 이름 혼란스러움이란 게 이름은 뭔 겁니까 정직하지 못함이 여러분들 문제고 그리고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가지기 위해 가지고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라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합당한 자신들의 몫을 나누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라톤은 정의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 그것을 플라톤식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각자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 그게 정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국회가 저 소란스러운 걸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고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윤정부를 보면서 항상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30년 동안 탁수동 검사를 살아왔으니까 우리보다 법을 잘 알 것이고 유스티아 뉴스 이름들 법전에 대해서도 알 겁니다 대통령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의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자기 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을 맡아서 이끄는 사람들은 이 방송에 관한 한 고유 기능이란 것은 자신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잘 수행하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것이죠 정의이지 않습니까 부정의가 너무나 만련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특정인을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게 국회의원 고유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여러분 혼탁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가끔 원론적인 부분에 눈을 길을 두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여러분들 5세기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스티아 뉴스 이름들 법전이 모두에게 자신들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지니까 세상이 부정의가 만련하게 되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 것이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고 모두에게 자신들의 몫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간단 명료한데 이 간단 명료한 것을 다 왜곡하고 고케레가 이런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하니까 조금 유감스러운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이 퍼폴렉스티 챗봇이라고 그렇게 하죠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생성형 AI 모델 구글에 거의 필지 갈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퍼폴렉스티 제가 좀 자주 쓰는 그런 챗봇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챗봇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텍스트나 음성으로 인간과 대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할 때 챗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챗봇, 퍼폴렉스티 보시게 되면 요즘에 많이 쓰는 챗봇에서는 제가 한두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오픈 AI사가 만든 챗GPT 그 다음에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어 파일럿 그 다음에 퍼폴렉스티 AI의 퍼폴렉스티 앤슬로픽사의 클로드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들 많이 사용되고 공병호TV에서는 두세 번 정도 소개했을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맨 밑에 있는 글로크 G-R-O-T죠 이거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라이너 국내 기업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 이거는 써보지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퍼폴렉스티도 저도 여러분들 방송 준비나 이런 데 자주 쓰는데 이 퍼폴렉스티 퍼폴렉스티 이 퍼폴렉스티에 역시 기업들이 빠르네요 SK텔레콤에 투자를 했네요 그럼 이제 SK텔레콤에서 퍼폴렉스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퍼폴렉스티 기능을 이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그런 부가 서비스에 활용을 하겠죠 아주 뛰어난 구글 제미나이에 비교해서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챗봇인 거죠 생성행 AI SK텔레콤이 AI비서 AI비서 기능을 여러분들 서비스하기 위해서 미국의 검색엔진인 AI 검색엔진인 유니콘과 맞손을 잡았는데 미국 생성행 인간지능 검색엔진 정칭맹칭입니다 미국 생성행 인간지능 검색엔진 스타트업인 퍼폴렉스티에 천만 달러를 투자했네요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오픈 AI 투자하고 챗GPT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이 투자를 하고 퍼폴렉스티를 접목해서 사용하겠네요 퍼폴렉스티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을 기반으로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트업으로 구글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아주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런 AI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참 빠르네요 엔비디아도 투자해놓고 아마존 회장도 투자했으니까 가능성을 본 거죠 퍼폴렉스티는 성공할 상장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퍼폴렉스티는 SK텔레콤의 ADAS를 포함해서 현재 개발 중인 AI 개인 서비스에 탑재할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한국어 서비스도 훨씬 더 고도화되겠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퍼폴렉스티와 한국어 검색 성능 개선을 위한 대규모 언어모델 LLM 미세 조정 그다음에 이런 것을 다 추구하는데 현재도 뛰어납니다 현재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퍼폴렉스티 지금까지는 광고를 안 붙였는데 이제 앞으로 광고를 붙일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올트만 같은 경우도 오픈 AI사도 보니까 벌써 매출이 올해 매출이 34억 달러가 발생했네요 4조 6700억 엄청나네요 매출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겁니다 34억 가운데 2억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익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벌어들인 거예요 SK텔레콤이 아주 좋은 투자를 했네요 퍼폴렉스티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장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이제 방송 그거 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제 AI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 처음으로 제가 소개하는 개념이 뉴로모픽 반도체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아마존이나 인텔이나 이런 데가 전문 반도체 회사와 달리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CPU도 만들고 GPU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고유 이런 AI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본인들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해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AI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려면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와 중앙처리장치인 CPU가 함께 필요합니다 CPU, GPU, 고대역풍 메모리 이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랜드 플래시 이런 메모리 기능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GPU, CPU가 다 필요한 거죠 GPU, CPU를 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 메모리 기능뿐만 아니고 GPU, CPU를 다 이렇게 포괄한 것을 이제 AI 수퍼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AI 서버 각 기업의 GPU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CPU를 개발한 것이다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MS 등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맞춤형 자사에 특화된 GPU와 CPU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아주 반도체 설계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실력이 있는 유해준 카이스트 석자 교수네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간단한 단신이 하나 썼습니다 제2차 디지털 인사이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AI 반도체, 인간 뇌신경을 모방한 반도체로 앞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딱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가 GPU, 거기에서 여러분들 가격이 비싸고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NPU, 신경망 처리 장치까지 여러분들 지금 개발해가지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한계가 복잡하니까 완전히 하드웨어적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바로 뇌신경을 모방한 반도체로 진화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카이스트 석자 교수로 있는 유해준 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AI 반도체의 권위자인 유해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석자 교수는 AI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라는 포럼을 통해 가지고 AI 반도체가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뉴로모픽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판을 엎어버리는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가 등장할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흥미진지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그날 이제 또 참석하신 분이 공병호TV에서 한번 소개했는데 퓨리오사의 백준호 창업자 디벡스의 김정욱 부사장 리벨리온의 정윤석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AI 반도체를 만든 신생 AI 스타트업이 리벨리온이라는 회사하고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사피온이 여러분들 합병을 하는데 시너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퓨리오사는 가담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나머지 두 개의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딥엑스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여기 딥엑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1세대 AI 반도체 상용에 성공했고 앞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혁신적인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반도체 기술을 생성형 AI 시대에 저변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NPU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전기를 적게 드리고 그다음에 추론 능력이 뛰어난 GPU를 여러분들 대체할 수 있는 값싼 NPU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많이 AI 스타트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3개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퓨리오, 샤피온, 리벨리온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딥엑스라는 회사가 또 있고 망고 부스트라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모두다 학습을 제외하고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딥엑스하고 망고 부스트를 한번 소개를 드리겠는데 이런 포럼에 여러분들 퓨리오사 대표하고 딥엑스의 부사장이 나왔다가 딥엑스로 상당히 실력 있는 회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분이 퓨리오사의 백준호 사장이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번에 나왔던 AI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 카이스트의 유회준 석자 교수가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으면 좋겠지만 현장에 참석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차세대 반도체가 GPU, NPU를 넘어가지고 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뉴로모픽 반도체가 뭐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병호TV의 실방의 후반전은 보통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하시는 분하고 달리 완전히 학습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 기회도 잡고 변하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도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얼마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드렸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유망하다는 거죠 이 며칠 사이도 여러분 가격이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의 1등 가는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거든요 어제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이게 여러분 6개월 사이에 57%가 뛰었거든요 6개월 사이에 1년이면 100 한 40 50% 정도 뛰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야말로 미국의 서부시대 여러분들 금강이 발각됐을 때 이게 이제 꽃갱이 장사나 여러분들 청바지 장사하고 똑같은 거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뭔가 하니까 이게 뉴로모픽 반도체가 앞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대각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냐 제가 한번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 GPU로 촉발된 AI 반도체 시장 여러분들 여기에서 GPU GPU라는 것은 GPU는 원래 여러분들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처리 장치고 그런데 그 그래픽 장치를 좀 변행해 가지고 병렬 연산이 학습을 잘하게끔 여러분들 개조한 것이 GPGPU라고 이렇게 봅니다 향후 응용 분야 핵심인 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해 다가갈 것이다 그럼 뉴로모픽 반도체가 뭐지 AI는 특정 행동을 자율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에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느냐 사람과 사물이 교감하는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이거에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현재 GPU나 신경망 처리 장치는 NPU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드웨어상으로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돌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뇌 구조를 그대로 카피한 듯한 그런 뉴로모픽 반도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사람의 뇌 시냅스 구조를 모방해서 인간 사고 과정과 유사하게 정보를 처리하도록 구현한 반도체 집이 바로 차세대 반도체인 뉴로모픽 반도체인데 지금 여러분도 한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GPU 그리고 GPU가 정제를 너무 많이 먹고 비싸니까 등장하게 된 신경망 처리 장치인 NPU의 뒤를 이어 차세대 반도체 칩이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다 유혜준 교수는 심층 신경망 dnn 연구를 통해 진영형 시각 프로세서 신경망 처리 장치 NPU 뉴로모픽 프로세서 발전에 공헌한 ai 반도체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 대가들이 시장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유출하는 겁니다 ai 응용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례 중 하나가 애플 비전 프로가 내쉬우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분야인데 공간 컴퓨팅 같은 응용 분야가 발달하려면 기계 사람 사물간 3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융합하냐가 핵심인데 이것을 여러분 가능하게 하는 바로 AI 반도체가 뉴로모픽이다 최근 하두가 된 시장은 엔비디아가 내놓은 GPU GPU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대규모 언어모델은 LLM 등을 구축하는 형태로 시작되는데 이후 GPU가 막대한 전력 소모가 되기 때문에 NPU가 등장해서 원가를 절감하게 됐고 하지만 현재 AI가 일상생활 업무생활에 차지하는 영역이 국한된 만큼 이것을 사람 같은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계 내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프로모픽 뉴로모픽 반도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이분이 이제 상보용 심층신경망 정보량이 많을 때는 DNA 방식을 택하고 정보량이 적을 때는 SNN 방식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아마 스위치처럼 그렇게 정보가 많을 때는 DNA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정보가 적을 때는 SNN이 활성화되는 그런 여러분들 기술주로 정확하게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SNN은 스파이킹 뉴런 네트워크로 생물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경신경망 모델이고 DNA는 심층신경망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유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뉴로모픽 반도체는 자연신경망을 유사하게 모방한 스파이킹 뉴런 네트워크 SNN와 정보가 많은 경우 정보가 적은 경우 DNA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생물학적 내 작동 방식에 가까워 높은 에너지 효율과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데 또한 차세대의 메모리 중 하나인 프로세스인 메모리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일부 첨가한 것을 활용해서 메모리에서 NPU 연산 요소를 향하는 통신 과정을 줄여 처리 속도를 개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개념은 알 수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차세대 반도체로서 뉴로모픽 반도체가 지금 아주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유해준 교수께서 대각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것을 조금 더 상시하게 알 수가 없을까 질문을 던져봤어요 뉴로모픽 반도체가 뜨는데 이렇게 뜨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GPU 그 다음에 NPU 신경망 처리장치 그래픽 처리장치 그 다음에 텐스 프로세스 유닛 여기는 학습 특화형 AI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GPGPU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특히 GPGPU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좀 변형해가지고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병렬 연산하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NVIDIA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된 핵심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NPU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이름 달라들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 신경망 처리장치 NPU 어제 이야기 드렸던 한 며칠 전이죠 반도체 설계 전설 성함은 까먹었는데 캐나다의 여러분들 AI 스타트업도 NPU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내놨지 않습니까 텐스 유닛 텐스 프로세스 유닛은 학습 특화형 주로는 안 되고 학습 특화형 여러분들 AI 반도체인데 구글이 데이터 센터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TPU라고 그렇게 하죠 보시게 되면 텐스 유닛은 학습에 특화된 것이고 GPU하고 이 용어 GPGPU라는 용어가 워낙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일반 GPU는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GPGPU는 일반적인 계산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챗봇의 학습 추론의 모두 다 GPGPU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게임하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가져와 사용하는데 그 기능의 일부를 여러분 개조해 가지고 백렬 연산을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유혜준 교수님이 AI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런 기조 강연을 했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뉴로모픽이라는 것이 이미 상당히 진보가 됐어요 인텔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 시스템 공개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니까 현재 인텔의 이런 CEO를 맡고 있는 펫 게싱어가 아주 이런 정의 연구진들을 동원한 인텔 랩스라는 그런 연구조직을 가동해 가지고 뉴로모픽 뿐만 아니고 양자 연구 분야까지도 핵심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벌써 이미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혜준 교수님이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연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인텔이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 시스템을 공개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본적으로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기존 방식으로는 토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GPU나 NPU를 가지고 앞으로 워낙 그런 연산 규모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상으로 완전한 그냥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되니까 그 하드웨어상으로 완전히 판을 뒤엎는 것이 이게 말하는 뉴로모픽이라는 그런 종류의 반도체인 것 같아요 기존 방식으로 가지고는 현재와 같은 그런 AI 혁명에 따른 그런 대규모 컴퓨팅을 담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벌써 상품이 나왔어요 할라포인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이미 시험용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했네요 인텔 로이히2 프로세스를 활용해 가지고 인간의 내구조를 모방한 AI 연구지원 및 이런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미 가동이 되네요 오늘날 AI 모델의 컴퓨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드웨어상에서 변화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름도 할라포인트라는 신상품이 나온 겁니다 생체에서 영감을 얻은 스파이크 신경망 모델에 적용된 이 시스템은 인간의 내보다 20배 빠른 12억 5천만 개의 뉴런을 최대 용량으로 실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 두뇌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두뇌 세표인 뉴런하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하는 그런 종류의 아마 시스템의 모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텔 랩스라는 조직을 가동해 가지고 연구가 상당히 진행됐네요 보니까 이런 인텔의 주가는 뭐 형편없죠 지금 과거에 인텔의 영화가 거의 사라지다 싶었는데 이 새 연구를 뉴로모픽 연구도 하고 있고 실리콘 포토닉스도 하고 있고 인텔 랩스 보안 영역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팅까지 손을 다 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한번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뇌구조를 모방하여 쓸게 된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아주 유능한 젊은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잘 해놨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김재욱 똑똑한 분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과학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발전할 건데 아주 설명을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CPU라는 것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순차적으로 처리했고 그게 여러분들 AI 같은 그런 대규모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GPU가 등장해가지고 순차학습을 백렬학습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 문제가 많으니까 NPU라는 것이 신경망 처리장치가 등장해가지고 전기 수요도 줄이고 가격도 싸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반도체 칩 자체를 바꾸는 하드웨어상의 어마어마한 혁신이 필요한데 그 개념이 바로 뉴로모픽 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주 설명을 쉽게 했네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폰노이만 아키텍처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폰노이만 구조 폰노이만 구조는 기본적으로 CPU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문제는 순차 처리를 하는 폰노이만 아키텍처에서 인공신경망의 대규모 백렬연산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백렬연산이 가능한 GPU 덕분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전력효율 측면의 개성이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GPU를 가지고 백렬연산은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오픈AI 챗GPT가 등장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NPU 신경망 저의장치가 등장했는데 그것도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판을 완전히 깨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AI 챗GPT를 운영하는데 전기로만 한 해에 6천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AI 검색을 사용하면서 이거 전기로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불할까 우리는 지금 공짜로 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픈AI가 여러분 한 해에 전기로만 6천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PU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NPU 시장이 왜 커지느냐 GPU란 칩이 워낙 비싸니까 GPU란 칩이 워낙 비싸고 전기를 워낙 먹으니까 도저히 GPU가 여러분들 뭐죠 학습이나 추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추론 시장에 특화돼 가지고 전기를 적게 쓰고 가격이 4분에서 5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NPU 시장이 지금 등장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국 기업들이 그 시장을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삼성도 마하 1이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 하신데요 여전히 폰 노임한 구조를 어느 정도 기반해서 가속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뭐가 GPU NPU TPU 모두가 다 반도체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아키텍처 방식인 포인 노만 아키텍처 방식으로부터 응용을 했지만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두뇌의 신경망을 모방하는 뉴로모픽 칩을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 완전히 파격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뉴로모픽 반도체를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폰 노임한 구조의 핵심은 CPU고 뉴로모픽 전환에 가장 위기감을 느낀 기업은 CPU 제조사인 인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 일찍부터 이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뇌구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뉴련사의 시냅스인데 똑같은 구조를 반도체 칩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게 뉴로모픽 반도체죠 엄청난 거죠 이런 여러분들 뉴련과 시냅스 연결망 체포 뉴련 뉴련 뉴련을 연결한 시냅스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한 보도가 잘 이야기해놨네요 인간의 뇌구조의 원리를 구현해낸 반도체 칩 뉴련과 시냅스의 작동 원리로 데이터 처리 전력 소모 연산 속도에 모두 효과를 보냄 차세대 AI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고 IOM, 인텔, 삼성전자, A&SK, 하이닉스가 개발 중입니다 인간의 뇌구조의 원리를 접목한 기술을 구현한 차세대 반도체를 뜻함 뉴 여기 보니까 원래는 뉴모픽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뉴로모픽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모로픽이 아니고 뉴로모픽으로 쓰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한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이 뉴로모픽을 써요 뉴련 신경해로망의 작동 원리를 따라 설계되어 있고 뇌의 학습과 기억기능처럼 뉴련 간의 연결과 시냅스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 약 천억 개의 뉴련은 100조개 이상의 시냅스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서 약 20와트 수준의 저전력으로 기업 연상 추론 학습들이 가능한데 인간의 뇌가 이걸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칩 안에는 여러 개의 코아들이 존재하는데 이 코아들이 바로 뉴런 역할을 담당하고 메모리 칩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해주는 시냅스 기능을 담당한다 이제 벌써 이런 IBM이나 인텔들이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상업용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시동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냥 반도체가 바꾸는 겁니다 칩이 이거는 거의 지금 미친 가격인 거죠 이거는 조정이 한 번 될 겁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죠 월가의 전문가들이 한 번 정도 조정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분야가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267불까지 올라가는 것은 한 번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도체 없는 세상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참 유해준 교수님 그렇게 유명한 분이 또 계셨네요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하고 또 카이스트가 아주 큰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추세를 따라가니까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투자계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학장해가고 또 이거 하다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 더 관심이 있으면 또 바이오 분야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관심은 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어서 노력해야 되지만 동시에 각자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비도 하고 투자 기회도 잡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 함께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내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누가 한동훈이가 나온다라 만드라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십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짚어 나가야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공병호 tv도 계속해서 중요한 여러분들 핵심 이슈는 짚고 나가지만 동시에 이렇게 변하는 세상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관찰하고 주목하고 학습하고 기회를 잡고 그런 부분에 자원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에크는 반도체 투자를 하시게 되면 반에크 이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작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비쌉니다 앞으로 그런 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230불 내외 정도 되면 괜찮은 가격 같아요 그럼 230불 내외가 되려면 최소한 10% 이상 정도는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에크 세미컨덕터들이 상장지수 펀드도 있고 이걸 카피해가 여러분들 한국 회사들이 만든 것도 있고 하니까 원화로 투자할 수 있고 달러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섹터는 관심 있게 볼 만큼 아주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여기 이제 참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동시에 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익사이팅한 일 같아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보면 진짜 엔지니어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반도체 없는 여러분들 세상은 생각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뉴로모픽 반도체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앞으로 바뀌겠구나 그 좁은 공간에 어떻게 이러면서 칩을 그렇게 쌓지 한 개가 오면 어떻겠지 그걸 돌파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기사를 보다가 유해준 그런 아주 반도체 분야의 석자 교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보니까 이미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는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리적인 활동을 제외하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참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십거리나 이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 6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주는 젊은 분들이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제가 순수하게 전력투구를 해 가지고 6시간 이상을 투자를 해야 2시간 이상 정도의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학습을 해서 6시간 이상 투자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1주 2주 한 달 1년 하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지적인 성장이 여러분들 높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굉장히 사람은 생각만큼 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돈을 왜 잃냐 모르기 때문에 잃지 않습니까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해나가고 나가면 돈을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해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큼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큼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쏟고 그래서 학습 결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매일 학습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